송파구의 나노스테이장이 제법 많이 설치가 됐네요 다 세븐일레븐을 중심으로 설치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동작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설치만 해 놓고 아직 운영된 것 같아요 GS100이나 이루션이 아직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앞에 볼륨감이 굉장히 커요 뒤에는 굉장히 빈약하지만 깜빡이 소리 차입니다 음색은 같은데 DNA 깨 너무 시끄러워요 DNA 깨 꺼볼게요 확실히 조용하죠